자, 이거 봐봐. 뭐야? 뭐야, 이거야?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 좋은 거다, 두꺼운 거다. 와, 새우살. 그 새우살부터 있는 안심 쪽 안쪽에 있는 거지. 갈비 안쪽에. 갈비살하고 자른 건데. 비쌀 것 같은데요, 이거? 어렸을 때 만화붙는 거. 대박이다, 대박이야. 육즙 뚝뚝 떨어져. 우와, 나 이거 처음 봤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라고 할까. 이 종기는 안 되는 거 같아. 여기 불 있어, 오빠. 있어, 있어. 오빠 베란다로 가면 더 추워. 아유, 남잔데. 남잔가? 여자 옷 입고. 너 걸칠 거 이해해. 내가 무슨지는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또 옷 갈아입어요? 요리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좋아, 또. 오빠. 이거 입어. 오, 크다. 오, 잘 어울려. 네. 저 옷 제 건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형한테. 이거 가져가도 돼? 너무 좋은데? 잘 어울려. 오, 딱이야. 너무 좋네. 완성됐어, 패션 완성. 저 형은 저 옷 가져갔어요, 지금. 아, 진짜로. 아니, 나보다 돈 많은데 가져갔어, 내 옷으로. 아니, 아니, 이뻐서, 이뻐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이뻐서. 이뻐서. 하와이의 부자 고모 같네요. 우와, 형. 너무 멋있다. 사진 찍자. 이야, 진짜 형. 우와, 형. 잘 어울려. 아,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 강아지도 좋아? 강아지도 좋아? 우리 강아지도 졸아있잖아. 우리 강아지도 졸아있잖아. 우리 강아지도 졸아있잖아. 우리 강아지도 졸아있잖아. 강아지도 무서운 사람 알아. 하와이에서 온 돈 많은 고모 같아. 리허짱. 리허짱. 잘 나왔어. 오, 멋있네. 오, 괜찮네. 오, 자신 잘 나온다. 우리 강아지도 불쌍해. 우리 강아지도 불쌍해. 우리 강아지도 불쌍해. 강아지도 불쌍해. 원래 강아지도 안 있는데, 원래. 오, 형. 일단 그거 불. 불. 그럼 뭐 상아도 요리 잘한다며. 아, 오빠가 과메기 아까 그거 갖고 온 거. 아까 선물. 아, 과메기. 오, 그거? 그거로 내가. 오, 그래? 간단해. 할 수 있어? 상아님이 직접 요리를. 네. 그러면 나도 요리 시작해볼게.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래? 그거 만드는 거. 나는 오빠 이거 금방이야. 15분, 20분. 15분. 아, 오케이. 오빠 받아주세요. 고기 좋다, 저거. 고기 좋다, 저거. 오, 진짜. 태국살이 적극에 붙어있어요. 이야, 두껍다. 괜찮나? 아, 그러니까. 굽기 어려울 텐데. 후라이팬으로. 이것도 그냥 후라이팬으로 구워요? 기름. 기름. 가능합니까, 후라이팬으로? 좀 타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안 익을 건데. 안 익을 건데 어떻게 저걸 도전하죠? 어? 이게 뭐야? 아내부터 구우려고. 요리를 할 줄 아시네요. 집에서 구울 때는 저렇게 구워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수영이. 우와. 그건 뭐야? 그 온도. 이게 고기가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은. 연장을 갖고 왔구나. 저거 식자재 가면 만 원 이하거든요. 저거 집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형 뭐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알아요? 셰프예요. 네? 셰프. 메인 셰프예요. 배우잖아요. 형 소셜이 메인 셰프예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온도 때문에. 안에가 몇 도여야 돼? 60도 정도? 60도? 어, 정도 되면 맛있게 봤어. 보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거 어떻게 구울까 고민할 텐데. 그렇죠. 너무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 진짜 꿀팁인데. 자, 좀 시간 있어봐야 되는데 이게. 어, 형 좋은 냄새 난다. 근데 60도 맞춰야 되는데 왜 자꾸 연을. 아니, 근데 보면서 이게 뒤집어줘야 돼. 아, 진짜 맛있겠다. 저런 방법이 있었네. 야, 이게 반하게. 직접 안 닿으니까. 일단 안에부터 구워야 된다. 형, 형 찍게. 형 찍게. 뭐야? 무슨 찍게. 손으로 왜 구워요, 근데? 집게도 손이 집게야. 원래 손으로 해요? 아이, 남자도. 남창, 남자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남자도 또 구울 텐데요. 이야. 남자는 오직. 남자의 요리. 지금도 여러분 삼겹살 뒤집는 게 아니에요. 저가 킬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2kg.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양손으로 계속 뒤집는 거예요. 와... 되게 남자 요리다. 되게 홍콩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르와르. 르와르. 남자의 요리. 자, 이 꼼은 Heavy announced all these..